다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명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무상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무등등주 마하바냐바라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먼저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불국토의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친 이 불법의 연이 있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명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바라밀 시무상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바라밀 시무등등주 나무 정광비밀불 법장불 사자우 신종유왕불 글고수미등왕불 법오불 금강장 사자유휘불 도승불 신통불 약사유리광불 부강공덕산왕불 선주공덕보왕불 과거칠불 미래형겁천불 천오백불 만오천불 오배과승불 백억금강장불 정광불 동방보강월전묘조랑불 남방수군화왕불 서방중앙신통요마왕불 북방월전청정불 상방보수정진보수불 하방선주거름왕불 무량제불다보불 서가모니불 미륵불 하척불 아미타불 중앙일체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이들 범천왕과 제석천인지 상어공 다니면서 일체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네 이경전을 믿고 지녀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도개의 침 사라지리 나무대면 관세음 관면 관세음 고면 관세음 개면 관세음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모염보살 어공장보살 지장보살 정량산 일만보살 보강여래와 승보살 생각마다 이경전을 지송하네 칠불여래 멜제진원 이바이바제 구아구아제 다라니제니아라제 비리니제 마가제 진영갈제서 이바이바제 구아구아제 다라니제 니하라제 비리니제 마가제 진영갈제서 이바이바제 구아구아제 다라니제 니하라제 비리니제 마가제 진영갈제서 시방의 관세음과 모둠보살 중생 무제서 원한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애탈하네 받고 간 자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설하니 다만 이경 이념 맺어 그침없이 독성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며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묵이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으니도 살아난 애의로 한말 어때다고 하지 말게 부처님은 허망한 말 하나 하시네 포항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 보살 예배하고 천번 채워 지송하면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한죄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헌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정례 안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성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일을 맺어 상나가 좀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일 체제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바밤 모든 사람들의 재앙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관세모살 구생경을 독송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마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5쪽이죠 유마경 한글본 번역본을 냈습니다 번역본을 가지고 앞으로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5쪽에 보면 3. 중생계가 보살의 불국토이다 우리가 불국토 불국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이 보살에게는 다름 아닌 불국토다 이런 제목이죠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이 이러한 개성을 다 얽고 부탁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500장자의 아들은 모두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이미 일으켰습니다 이제 불국토의 청정에 대해 듣기를 원하오니 단지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묻 보살에게 정토의 수행에 대해 설해 주소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은 이 경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죠 발심, 우리가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런 소리예요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은 번역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다 그래서 무상, 위없이, 정등,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이런 소리입니다 무상, 정등, 정각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힘차게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행복하기를 원하거나 건강하기를 원하거나 쟤마다 염원이 다 있겠지만 대승보살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 나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한마디로 말해서 최상의 깨달음이죠 나도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게 바로 유일무이한 보살의 목표입니다 나도 부처님 같은 경제에 이르러서 많은 중생을 발고여라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주라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500장자의 아들이 이미 이 발보리심을 일으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정토의 수행에 대해 설해 주소서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발보리심 일으켰습니까? 아직 안 일으켰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게 돼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나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무수한 중생들을 발고여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딱 서면 즐거움에도 너무 탐착하지 않게 되고 또 괴로움도 그다지 힘들게 안 느껴져요 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요새 신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압니다 그때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걸 교련이라고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 시켜 하고 입이 다 대빨씩 나와가지고 교련 시간마다 교련복이 따로 있어요 옷 갈아입고 총검술 무슨 땅에서 기는 포복 각계전투 교관이 와서 이걸 시키니까 힘들죠 덥고 땀나고 귀찮고 더 기분 나쁜 건 굳이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무슨 군사훈련을 시켜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러니까 불평불만인 거예요 다 근데 저는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나는 육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관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 학교에서 받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사관학교 가서 받을 걸 미리 연습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땅을 기건 교관이 욕설을 해대건 이게 다 내가 앞으로 할 교육을 미리 연습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거 학교에서 미리 연습시켜주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교련 시간에 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즐겁고 불평불만한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이거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 대치 상황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 뭐 사전에 예비군을 비롯해서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군사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 똑같은 현실인데도 받아들인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관학교를 가야지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련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좀 더 세게 안 하나? 심지어 너무 이거 느슨한 거 아니야?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발보리심 발고혈악 이쪽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떤 힘든 일이나 이런 일이 닥쳐도 크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보리심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보리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딸암살라의 딸라이라마 존자님 법회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 또 일본이나 이런 쪽에 와서 법문하시는 것도 여러 번 참석하셨는데 딸라이라마 존자님이 항상 무슨 법문을 하든 빼놓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말해야 된다 인생의 목표가 그냥 어떤 나의 행복 건강 무슨 재앙이 없는 거 소원 성취 이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퇴굴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하나? 이런 퇴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발보리심 이거를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딱 삼으면 퇴굴심이 안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야 이거를 마음 공부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폭이 넓어지는 거죠 마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너는 왜 사냐 왜 태어났냐 그러면 저는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발보여락하려고 삽니다 딱 인생의 목표가 여기 서면 짜잘한 일은 크게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경계가 커지고 또 시야가 커지는 거죠 부터 부터께서 말씀하셨다 기특하다 보적이요 발보리심을 이미 일으켰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발보리심만 일으켜도 부처님이 벌써 싸도 싸도 기특하다 기특하다 이러십니다 왜 아 나하고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들이 아버지 아버지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 같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병을 고쳐줘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저의 삶의 표준입니다 이러면 그 자식이 이쁠까요 얄미울까요 최고로 이쁜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발보리심에서 발고열학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부처님이 벌써 아시고 부처님이 실지실견이죠 모두 알고 모두 보세요 마음만 먹어도 바로 가피 갑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부처님이 그냥 알아서 아니 나랑 똑같이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겠다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알았다 내가 너 그렇게 할 수 있게 정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미리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굉장히 진도가 나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발보리심 나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발고열학 중생들의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주겠습니다 하면 벌써 부처님이 야 아이고 내 새끼 이러십니다 기득하다 보적이여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정토의 수용을 물으니 살펴듣고 살펴들어 잘 생각하라 마땅히 그대 위에 서라리라 이에 보적이 500장자의 아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들어 경청하니 부타께서 말씀하셨다 보적이여 중생계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왜 그런가 보살은 교화할 중생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며 조복받을 중생에 맞춰서 불국토를 취하며 묻 중생이 응당이 어떠한 국토로서 부타의 지혜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에 맞춰서 불국토를 취하며 묻 중생이 응당이 어떠한 국토로서 보살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니라 중생계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다 이건 바로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가 불국토다 이 시대에요 우리에게는 보살 여러분이 발보리심을 내면 보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살에게는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이 불국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취함은 모든 중생을 유익해하기 위함 때문이니라 비우컨대 어떤 사람이 빈 땅에 궁전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장애 없이 뜻대로 되겠지만 만약 허공이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 더위와 같이 중생들을 성취시키기 위한 까닥에 불국토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연이 그러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보살이 불국토를 취하는 것은 중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근데 중생이 없으면 불국토가 됩니까 우리는 불국토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해서 정말 즐겁기 짝이 없는 곳 내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 이런 곳을 불국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생이 있어야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보살에게는 왜 보살은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데 보살도의 육바라밀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인데 보시바라밀을 보시받을 중생이 있어야 보시를 하죠 보시받을 중생이 없으면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닦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천상세계는 다 잘 사니까 보사바라밀을 닦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풍족한데 다 부유한데 내가 뭘 줄 필요도 없고 줘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너나 가져라 나도 많은데 뭘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계가 보사바라밀을 닦기에 좋고 왜 잘 사느니 못 사느니가 골고루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개바라밀도 개요를 내가 지킨다고 하는 건데 개요를 지키는 것도 개요를 깰 만한 분위기가 있을 때 지키는 거지 깨고 말고 할 분위기가 아니면 지키고 말고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개요를 깰 만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인터넷 TV 가면 유혹이 많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즐겁다 요새도 뭐 무슨 뭐 인터넷에서 그런 어떤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하고 이래가지고 감방 가고 이러잖아요 사람을 현혹시키죠 현혹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요를 지킬 것을 닦게 되는 거예요 현혹하는 바가 없으면 개요를 지킬 일도 없고 지킬 일이 없으면 닦을 일도 없는 겁니다 보시 지게 또 인욕바람 인욕도 욕댐을 참는다는 건데 모욕을 참는 거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참을 일이 뭐 있어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경솔하게 보고 나를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아바타가 성질이 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참는 게 참는 거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나를 존중하고 내 뜻에 수순하면 인욕바람을 닦을 일이 없죠 못 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보살에게는 최상의 불국토다 보적이여 보적이여 마땅히 알라 고든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아참하지 않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깊은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공덕을 갖춘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신심이 깊다 이거예요 깊다는 것은 신심이 깊다는 거죠 신심이 깊은 중생은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 신심이 옅은 중생은 조금 하다가 수틀리면 안 하죠 또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러니까 공덕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공덕을 쌓기는 힘든데 무너뜨리기 쉽죠 탑이랑 똑같습니다 탑은 쌓기는 쉽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냥 밀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쌓으려면 수십일 걸려요 돌무덕이 우리가 쌓을 때 쌓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공덕을 갖추려면 신심이 깊어야 돼요 신심이 깊어야 좀 마음에 들건 마음에 안 들건 꾸준히 공덕을 쌓게 됩니다 보리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대승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보리심 아까 말한 발보리심이죠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바로 대승중생이 태어난다 보시가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를 잘 버리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 말 있죠 왜 끼리끼리 모인다 이 소리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내가 보시바라미를 닦으려고 태어난 곳에 그 보시바라미를 닦는 사람들 또 받을 사람들이 많다 이 소리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해필이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기에 태어났나 이렇게 한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끼리끼리 모인다 이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비슷하니까 여기에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니까 온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돼요 지게가 바로 보살의 정토인이 보살이 성불할 때 십선도를 수행하여 서원을 세운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인욕이 바로 보살의 정토인이 보살이 성불할 때 삼십 이상으로 장엄한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삼십 이상으로 장엄했다는 것은 상호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왜 인욕 우리 왜 나는 못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추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과거세에 화를 잘 낸 사람은 추하게 태어나고 화를 안 내고 빵긋빵글 웃은 사람은 아름답게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인욕을 잘한 사람이 삼십 이상으로 장엄 상호를 장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호를 보면 저 사람이 금생이든 과거생이든 성질 깨나 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인욕을 잘했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호에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전생에 성질 깨나 부렸구나 하시던가 내가 그래도 성질은 많이 안 된 모양이다 스스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똑같은 얼굴도 웃을 때가 이쁘죠 저도 이렇게 웃고 있으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스님이 아주 자비스러워 보이고 훨씬 인물도 좋아 보이고 근데 내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좋아 보입니까? 똑같은 얼굴이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점점점점 이뻐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40대가 넘어가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죠 30대까지는 태어났을 때 얼굴대로 산 거지만 계속 연습함에 따라서 40대부터는 얼굴이 상호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런 상호라도 자기가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상호가 괜찮았던 건 아니에요 나도 자꾸 이건 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같이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정진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의 공덕을 부지런히 이 살을 성취한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사서법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해탈로 포속되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방편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일치의 법에 있어서 방편에 걸림없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한마디로 자기 마음 연습한 대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어떤 마음을 많이 연습하느냐에 따라 그 주파수에 맞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티벳의 유명한 49제에 관한 책 있죠?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사자라는 건 주군이, 주군이의 책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49제나 이런 제를 지낼 때 그 책을 주로 많이 읽어줍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거기 보면 요지는 하나예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연습했던 마음이 어떤 색깔로이나 경계로 나타나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쉽게 말해서 구더기 마음을 연습한 사람은 똥물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똥물이 나타나면 막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심판관이 서서 너 잘 살았으니까 이리가, 너 못 살았으니까 저리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야, 저기 참 되게 편해, 너무 좋아 하고 막 달려가서 꼬린 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개의 뱃속에 들어가 있고 돼지 뱃속에 들어가 있거나 무슨 뭐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마음 연습한 데가 편하고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마음 연습한 사람은 악한 그런 기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에너지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초점대로 갑니다. 그러면 가면 악토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선업을 많이 쌓은 중생은 선한 마음을 연습한 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리끼리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또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게 자기의 내세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죠. 금생은 물론이고 내세까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많이 닦은 중생은 범천에 태어나고 선업을 많이 닦은 중생은 또 도리천에 태어나고 악행을 많이 한 중생은 지옥이나 악위 또는 축생부를 받게 되고 이게 최절로 가는 거예요.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내세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간혹 있던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8만 대장경의 3분의 1을 다 없애야 돼요. 8만 대장경의 3분의 2 이상이 과거 현재 미래세의 인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거의 7, 8알이 과거세, 현세, 미래세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중첩돼 있다. 이런 건데 그걸 내세를 무시하면 그거는 불교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연습한 대로 과거생에 연습한 대로 금생에 온 거고 또 금생에 연습한 대로 내세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글을 하는 거죠. 정토도 결국은 그거다. 37조도품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닦은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37조도품은 37가지의 돋닦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합치면 37가지가 돼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각주에 달려있으니까 각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양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의 공덕을 구족한 국토를 얻느니라. 3제, 8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설함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국토에 3제와 8란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3제, 8란은 거기 보면 20번 각주가 태어나 있죠. 8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8가지 상황이다. 지옥, 악위, 축생, 변방지역,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 맹농음화. 맹농음화라는 것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몸에 소경이나 귀먹어리나 벙어리나 이런 장애가 심각해서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는 세지변총. 세지변총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불법을 얘기해줘도 우습게 여기고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전, 불후. 부처님 이전이나 부처님 이후.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법사가 없는 것이 바로 불전, 불후죠. 이게 바로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8가지 상황이다. 8가지 재난이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생의 판란으로부터 벗어남을 벌써 배운 거예요. 왜? 지옥도 아니죠. 여기. 아귀도 아니죠. 축생도 아니죠. 여러분. 또 변방 지역이 아니죠. 변방이 어디냐. 다름 아닌 불교가 없는 곳이 변방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불교의 가르침이 설해지지 않는. 법을 설하는 곳이 없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가 다 변방입니다. 제가 불교 방송 라디오 진행할 때 가끔 보면 이사 갈 때 방위를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교 방송이 잘 들리는 곳이 명당이다. 불교 방송이 잘 터지는 대로 가라. 왜요? 불법이 없는 곳이 변방이고 불법이 살아있는 곳이 중앙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천에 태어나는 곳. 장수천에 태어나면요. 너무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고 병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다든가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든가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죽는 게 뭐지?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럼 살아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수천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이 적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을 안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계행을 지키며 남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그 국토에는 금지한계를 범한다는 말조차 없느니라. 십선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수명은 도중에 요절하지 않고 크게 부유하고 성스러이 행동하며 말은 성의 있고 진실하고 언제나 운하하며 권석들이 떠나지 않고 다툼을 잘 융화시키며 말에는 반드시 넉넉함이 있고 질투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가진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이와 같이 보적이여 보살은 그 고든 마음에 따라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이라 그 행동에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고 그 깊은 마음에 따라 마음을 조복받느니라. 그 조복에 따라 설안바와 채행하며 설안바와 채행함에 따라 회양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 회양에 따라 방편이 있으며 방편에 따라 중생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중생을 성취시킴에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며 불국토의 청정에 따라 설법도 청정하게 되며 설법의 청정에 따라 지혜가 청정하게 되느니라. 지혜의 청정에 따라 그 마음도 청정하게 되며 그 마음의 청정에 따라 즉 일체의 공덕이 청정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적이여 만약 보살로서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느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정토를 얻고자 하면 일단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청토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는 건데 내 마음은 오염되어 있으면서 주변만 청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의 수준만큼 보고 사는 겁니다. 구더기가 똥물 속에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데서 어떻게 사나 하고 싹 건져가지고 맑은 물에 넣어주면 구더기가 고마워할까요? 아유 고마워요 이럴까요? 반대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가. 구더기에는 맑은 물이 지옥이고 왜?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춥고 드럽고 우구르구란 동물이 극락인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게. 나한테 아무리 좋은 것도 남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도 나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을 청정하게 공하게 여기서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고 깨끗함의 상대적인 깨끗함. 그게 아닙니다. 청정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청정해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도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똥 푸대자루라고 그랬죠. 뱃속을 열어보면 똥이 가득하고 피가 가득하고 고름이 가득하고 콧물, 코딱지, 귀지 다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그래서 저 더러운 몸뚱이에 내가 발가락도 닿지 않겠는데 내가 저 여자를 왜 봤겠냐? 이러셨잖아요. 부처님도. 그게 왜 그래요? 차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차원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발보리심이. 발보리심을 하면 그게 되는 거죠.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꾸준히 정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점점 진전이 있지만 그냥 자기 마음의 차원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쪽으로만 살면 진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계속 그 차원에서 머무르거나 오히려 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차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상향,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남의 보람입니다. 우리는 향상사를 닦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차원을 자꾸 향상시키려면 일단 먼저 보리심을 바래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중생들을 발고해라,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꾸준히 내 마음의 차원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면 모든 일이 다 내 마음의 차원을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만족만 시키려고 그쪽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면 결국은 차원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없게 되죠. 그러므로 보적이여 만약 보살로서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나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이 정말 불국토,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이 공허함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색즉 시공 몸과 마음은 아바타와 같아서 공허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제가 요새 유마경을 번역하고 나서 땀마의 노래 책을 편집을, 편역을 해가지고 탈고를 했어요 최근에. 땀마의 노래가 드디어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유마경을 딱 보고 나니까 팔만 대장경의 핵심이 쫙 선 거예요. 제가 붓다의 노래 108개송, 땀마의 노래 108개송, 승가의 노래 108개송에서 324개송으로 팔만 대장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 부처님이 가르침이 정말 좋지만 이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요약되고 편찬되지 않으면, 편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식으로 다리 잡고 이게 코끼리다, 코 잡고 이게 코끼리다, 꼬리 잡고 이게 코끼리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쫙 볼 수 있게 붓다의 노래, 땀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에서 붓다의 노래는 초기불교 108개송, 땀마의 노래는 대승불교 108개송, 승가의 노래는 선불교 108개송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불교는 부하, 대승불교는 대하, 선불교는 시하 이거죠. 그래서 지금 3분의 2가 드디어 돼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행불시죠. 행불